이 꽃이 어딘겨? 트램 줄입니다 오시기는 항상 표를 예매하고 그러니까 예매 안하시면 랩표하고 한참 걸릴거거든요 네 이거 국먹으려면 저랑 가장 웃음이 나오지 이쁘긴 하다 제대로 야경이네 정답 저는 다행히 제가 다행히 다행히 모든 곳곳에 와 와 정말 나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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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ă 그럼 그 네 아 Gymn 아 어느 Das 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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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오는 곳은 나라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백인도가 돌아가고 차가운 여행에 도착 This is Barker Road Station Passengers, please use the front door for alighting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리아 안개가 조금 띄었을지 마시면드 하이차이가 못어왔습니다 외적은? 그럼 해가 없잖아 일몰이 놀라는 말이야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일몰은 안될 것 같네요 저의 어린이들 여기를 접속하는 Bomber 저의 이곳은 방에서 펴쳐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열고 영광을 위해 영광의 영광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나면 여깄고 왜 이렇게 돼?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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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불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불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왔습니다 이 자리아 이 자리아 안에서 자, 그렇죠, 좋습니다 이 자리아 내가 이 자리아 가득한 동산 등 자, 이 자리아 여기에서 여기 샵 저 주인유 사이비아 네, 그 옆에 있는 거에요. 네, 바로 옆에 있잖아. 아, 그 옆에 있는 거. 가볍다가... 그러면 활메아 내 주변에 구입해 주신가? 이럴지만.. 오래를 사줄게 그러면.. 너만 더, 왜 주신가? 왜 주신가? 우리 손님의 돈이 이 마이너베세용 제사는 그 사회에서 지어울드가 가고 싶어요 근데 어이게 내고 아, 어야 나의 화장품이 새로운 옷들 화장품이 더 가고 싶어요 아니, I can only buy 1 아이폰 이거 스토리야? 네.. 이거 스토리야? 네.. 어떤 거예요? 뭐.. 계속.. 새로운 것들.. 근데.. 네.. 이거 스토리야? 그거 스토리야? 이거 스토리야? 지금.. 안녕하십니까 지나갔잖아 지나갔지 걸어갔잖아 아까 더워가자 응? 어디가? 저거? 밤에만 노니까 저거는 길 건너편에 있었잖아 아침에 그래 저쪽에 공항철도가 저기 저기 뿔 두개 달린 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어 저쪽에서 내려갖고 걸어갖고 저쪽으로 컨벤지에서 들어갔으니까 오늘 일몰은 자 물 건너간거 같습니다 아닌가? 일몰 시간은 바뀌지 않을 건데 왜? 아니 그래 일단은 석양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지금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 안 된다고 봐야지 그래도 야경이 이쁘네 저쪽에서 인쪽으로 아니 배에 걷는 크루즈에서 배 타고 갈게 그래 그 때 시간이 맞으면 잘하면 근데 8시로 안 그랬나? 7시 40분 그러면 보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나? 보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나? 네 6시 40분 그거니까 이거 이거 복코쇼 방선쇼 아 배 위에서 하는 걸 보는 거야? 여기 건물들에서 레이저 맙소 레이저 쇼 같은 걸 하는데 그거를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그런 거지 그니까 지금 저기 배에 오거든 크루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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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보는 거네 그니까 불빛 있을 때 요렇게 보고 이게 심포니온브라이트에서 이런 거 말고만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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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마다 부부로가 있으니까 그렇지 대해서보는 것도 저번에 방콕에 갔을 때 그랬잖아 진짜 예뻤는데 응 옛날에 선유도 갔을 때 생각나나 코로나 때 아 왔어 왔어 이 건물들이 불빛에 힘을 실고 있어 벌개졌어 아 다리갖고 아 아 아쉬웠어 그렇게 서서 기다리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 뭐 다 불꽃쇼 보고 내려가실 수도 있지 여기 비용도 꽤 비싸지 않나? 여기까지 오는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는 각도가 안나? 이렇게나야지 도와주는거에요? 천지 쓸데가 몇천지? 오늘은 야경으로 보고 끝나겠네요 야! 가부터 쫓아가자 뭐 해산물보다 뭐 또 해산물이 뭐 유명하긴 하더만 잘 안전거에요 해산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야지 밑에 빛이 더 보이지 보컬쇼하면 이쁘긴 하겠다 보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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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45분 부터 안다 이제야 10분이 없고 어쩌고 오냐 8시에서 10분 15분인데 저기 저거가 7시 40분 아니 근데 뭐 진짜 일하러 와갖고 해삼살 이제야 감사합니다.